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수업 시간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성이 담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에미닌 교과서는 기본적인 학습은 물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, 게임, 모듬활동 등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과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하고 또 저희 선생님들은 학생별로 맞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미닌 교과서는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다음 주에 계실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